자, 이제 선생님들 76페이지입니다. 신하위와 산조로 되어 있는데요. 국악곡이 저희가 아직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서 지금 국악보다는 좀 서양음악악곡들 새로운 걸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얘는 좀 보여드려야 될 악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얘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 악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립국악원 편본데 최근에 사실은 채보를 해서 만든 악보여서 기존의 교과서 신하위 악보들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 신하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하위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음악이다 라는 표현들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신하위는 무속음악에 반주를 하던 악기 편성에서부터 유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시 표시를 한다면 대금, 피리, 해금, 아쟁, 가야금, 거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보통 무용반주 음악도 그렇고요. 저기 무속음악이라고 한다면 아쟁, 가야금, 거문고 같은 악기들 그냥 많이 사용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악기들이 여기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처음에는 신하위가 관악기 중심의 무속음악, 반주음악에서부터 나왔지만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가야금, 거문고 같은 악기들까지 끼어들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쟁, 가야금, 거문고는 좀 후대에 붙여진 악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래 징이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징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징이야말로 이 악기가 무속음악에서 기원이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악곡이 처음 시작이 될 적에 굿거리 장단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굿거리 장단이 저희가 알고 있는 덩기덕 쿵더러러러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연주자들, 특히 신하위 연주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장단 덜어러러러 비스무레한 게 조금씩 있어서 아 이게 굿거리 장단이구나 라고 알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장단으로 시작을 하고요. 한 장단 정도 먼저 장구가 시작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합주를 하게 됩니다. 덧줄이 여러 개 있는 악기로 보시기 힘들어서 제가 덧줄이 비교적 좀 덜한 악기로 잡아보면요. 해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해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쏠을 떨어주고 도를 평으로 내고 미래를 꺾고 이렇게 되겠죠. 개면입니다. 남도 무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진한 남도까락이 느껴져요. 그래서 남도의 개면조, 육자배기토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굿거리 장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빨라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연주가 되는 신하위 첫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살풀이 춤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흰색 한복을 입고요. 특히 수건을 들고 추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우리 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하위 반주에 맞추어서 추는 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풀이라는 거면 나쁜 기운 같은 거를 없앤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고요. 신하위 반주에 맞춰서 추는 춤이다 라고 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신하위하고 산조를 갖다 붙였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하위하고 산조의 관계 이런 기원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하위가 합주였는데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신하위 가락 같은 데서 산조가 독주용으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조는 아니다. 판소리에서부터 왔다. 왜냐하면 판소리가 진양도 쓰고 중중머리도 쓰고 중머리도 쓰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한 장단과 다양한 조를 사용하니 판소리에 영향을 받은 거다. 아니다. 무학에 영향을 받았다 등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신하위하고 산조는 아무래도 민속학계 통해서 서로 좀 연원상의 기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래서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두 개의 가야금 산조 자진모리와 대금 산조 진양이 지금 각각 소개가 되고 있고요. 독주의 형태이고 장구 반주를 붙일 뿐입니다. 그러나 장구 반주를 붙여서 두 사람이 연주한다든가 새하기라고 절대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산조는 독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서 고런 소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들께 제가 지금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것들 중에 잠깐 좀 보실 페이지를 특별히 교재 안 찾으셔도 보실 수 있게 잠깐 좀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를 볼 거냐 하면은요. 88 페이지를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악곡들 몇 개가 사이에 끼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요. 트로트 그때 그 사람 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머나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행복의 나라로 라고 하는 곡은 뭐 딴 때도 보셨던 포크송 우리나라 포크음악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록밴드 부활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고 록밴드 부활의 보컬들이 누구 누구가 있는지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힙합 검은 행복이라고 저는 솔직히 모르는 곡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케이팝으로 넘어가서 캔디 치열합까지 나오고 있는데 넘어가도 되죠. 이런 곡들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어서 케이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얘 때문에요. 인디음악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하는 곡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출처조차도 안 적어놨는데요. 선생님들 사권 교과 내용학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사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달빛 뭐 이러면서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수업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런 악곡들이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대중음악의 시대적 변천이라고 하면서 블루스, 잣, 리듬앤블루스, 락앤롤까지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서양음악사 하는 와중에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서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팝음악으로 마이클 잭슨왕과 그 돌리파튼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유명한 가수죠. 이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했으면 더 보이스, 더 보이스가 그야말로 정관사를 붙여서 보이스를 붙여놔서 목소리라고까지 별명이 붙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뜸 유스턴의 노래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노래는 아시죠? 보디가드라는 영화에 나왔고 이게 요즘 뮤지컬이 돼서 제법 잘 나갔었어요. 재작년이었나? 한국에서도 공연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들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날은 제가 본 날도 꽤 거의 만석이었고요. 그래서 뮤지컬로도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팝음악들 소개를 하고 있고요. 교과서가 나온 게 퀸도 소개를 하고 제이슨 모라즈와 제이슨 모라즈와 아델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재밌게 본다면 교과서 좋은데 글쎄요. 이게 시험이 되지는 않겠죠 설마. 그래서 그냥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판을 많이 팔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까지 지금 교과서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 76주 동안 머물러 있었다느니 뭐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중음악 나오고 여기서부터 우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시아음악 봉양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중국 민요인데요. 유일이라고 옆에다 적어드렸는데 네 이 교과서 외에는 보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리화 같은 건 정말 없는 교과서가 없다면 이 교과서를 빼면 봉양가는 다시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궁상각치우 도레미솔라로 구성된 선율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해서 모리화하고 그런 점이 좀 다르죠. 모리화는 솔라 도레미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요. 이 봉양가가 도레미솔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중국 민요음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그 옆에 안악이라는 악국이 있습니다. 이 안악은 보시면 제가 이거를 3권에다 넣어야 될지 4권에다 넣어야 될지 헷갈렸어요. 3권에 넣는다는 건 민요에다 넣는 거고 4권에 넣는 다음 대중음악에 넣는 건데요. 저희 교과 내용학 교재에서 어디에 넣어야 될지 잠깐 좀 고민했었던 악곡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요. 필리핀의 고유어인 타갈로그어로 만든 필리핀 대중가요인데요. 약간 민요풍의 느낌이 좀 많이 나기도 나는 곡이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곡은 원래 의도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안가요로 불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디 아길라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필리핀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의 유일한 악곡입니다. 아리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도 영화 세얼가니에 들어갔던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태리 노래로 벨라차오라고 하는 악곡도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낙천적이고 개방적인 이태리의 사람들이 만든 노래이기는 한데 노래 자체는 웃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르티잔이라고 지금 책에서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 말을 이상하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빨치산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약간 게릴라처럼 저항했던 사람들 나치즘에 저항했던 파티잔들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중가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뭐 그런 노래가 하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YBM의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는 악곡들이 좀 유일한 악곡들이 제법 많아서 오늘 말씀 안 드리면 이 곡들은 그냥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로따로 띄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툰 발랄라이카인데요. 이건 흔해요. 툰 발랄라이카라는 노래는 좀 흔한데요. 발랄라이카라는 일단 악기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발랄라이카라고 하는 러시아 쪽에서 연주 많이 하는 현악기이고요. 근데 러시아 뿐만 아니라 동유럽 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툰 발랄라이카라고 하는 노래를 오랫동안 전승을 해서 미녀처럼 사용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랄라이카를 연주하라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 제가 얘를요. 지금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을까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게 오버랜 오버라는 가사를 붙여가지고 대중음악적으로도 많이 알려졌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툰 발랄라이카라고 하는 미녀 형태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오버랜 오버라고 하는 노래로도 많이 대중가요로도 많이 알려졌던 곡이에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불렸던 악곡이어서 오버랜 오버라는 제목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자 툰 발랄라이카라고 해서 많이 알려졌던 러시아의 미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유태인들이 주로 부르던 미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해서 이렇게요. 그냥 보신 김에 선생님들 잘 느낌 안 오시잖아요. 저기 러시아 정교회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려도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러시아 정교회 교회들이에요. 옛날 비잔티 교회로부터 발달을 했던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저건 궁전인가 뭔가 하면서 많이 보셨죠. 성당이고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미녀 용감한 스코틀랜드인이라고 하는 악곡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악곡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요. 그냥 스코틀랜드는 백파이프 쓰는 나라다. 이 정도 소개와 함께 악곡만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또 보실 일 없어서 얘도 하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노래도 The Girl from Ipanema 라고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이 악곡을 밑에 설명 나오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은요.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로에 있는 이파네마 해변가를 거니는 소녀 엘로이사를 보고 작곡을 했다라고 해서 이파네마에 있는 소녀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곡이 라틴 아메리카 음악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히 저기 미녀는 아니고요. 알려진 대중음악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곡도 별로 다른 데서는 보실 일 없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좀 실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음악이라고 하면서 악곡이 하나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바예투입니다. 바바예투이고 얘는 별표 하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교과서마다 조금씩 있어서 앞에 한 줄만 나오는 애도 있고 좀 길게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음악이라고 이해하기는 하는데 이 곡에 대한 설명 아래쪽에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작곡가 크리스토퍼 틴이라는 사람이 문명사라고 했는데 여기요. Civilization 4라고 되어 있는 예 이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배경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만들었고요. 스웨트와 찬양단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서 예 그 스와힐리어 아프리카 스와힐리 지역의 스와힐리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적어드릴까요? 스와힐리어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스와힐리어로 만들어 놓은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곡이 유명해진 건 사실은 게임이기도 하고요. 게임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미상 뭐 이런 것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확인하실 겸 보셔야 되는 악곡입니다. 바바예투는 요즘 교과서들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음악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좀 중요한 작곡가 중요한 음악 뭐 이런 거 클래식 음악 이런 게 교과서에 압도적으로 많았던 데 비해 교과서가 좀 새로 나오면서 광고라든가 TV 드라마 주제가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게임 산업도 요즘 워낙 크다 보니 게임 음악 중에서도 아주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작품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만한 걸 소개하느라고 교과서들에 여러 군데 나와 있었던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바바예투를 좀 오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 그냥 교과서 한번 슬슬 넘기면서 잠깐요. 뮤지컬 영웅 악곡 누가 죄인인가 잠깐 나왔고요. 얘가 나옵니다. 써클럽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끝이 없는 길이라고 되어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뮤지컬 라이언 킹에 나오는 악곡인데요. 그 선생님들 앞에 따디디딴 따다단 따다단 이래가지고 잠깐 엄청 끌어주고 우리가 보통 라이언 킹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고대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수백 개 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 곡 얘기하는 거야 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뮤지컬 라이언 킹으로도 나올 거고 아니면은 저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으로 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언 킹 악곡이 나옵니다. 속단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80년대에 4대 뮤지컬이 나오죠. 팬텀, 캣츠, 미스사이공, 레미제라블 이렇게 4개예요. 이 4개의 4대 뮤지컬 뒤에 그렇다 할 5대 뮤지컬이 안 만들어진다고 사람들이 고민 많이 했는데 대부분 요즘은 라이언 킹이 5대쯤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한 규모와 또 관객 동원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고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로드웨이도 그렇고 웨스트엔드도 그렇고 그냥 거의 상설로 공연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언 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라이언 킹 작곡가 이름 아시죠? 엘튼 존입니다. 우리가 엘튼 존 하면 다양한 대중음악으로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에 애니메이션 뮤지컬 그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뮤지컬로 영역을 넓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줄거리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줄거리도 줄거리지만 중요한 뮤지컬 넘버들 이 중에 하쿠나 마타타 같은 곡들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언 킹의 흥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킹 흥행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것들을 추월하기 시작을 했고 17년 동안 7,500만 관객을 동원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기준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악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음악 산업과의 관계 토론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셔야 할 만한 작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악곡 어쨌든 서클럽 라이프 정도는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뮤지컬 빨래 참 예뻐요라는 곡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달동네를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들이 나오고 있는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찾으시면은 저희 실기학원 다니엘 선생님이 노래하시는 거 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노래구나 하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뭐 언제 실기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악곡들입니다. 교과서가 대충 이쯤 되면 이제 앞에다가 내용들을 많이 배치를 하면서 조금 주춤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 교과서는요. 선생님들 1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세 음악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여긴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조금 읽어보면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서양음악사에서 중세는 초기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450년경부터 하는데 저희 보통 500년 잡잖아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0년대까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보통 1400년까지 잡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시기 자체를 잡는 게 저희하고 조금 달라서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잡는 책도 있구나라는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냥 500에서 1400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세기 말경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이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주 동의를 하긴 좀 어렵고요. 선생님들 아시는 대로 1세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교황이고요. 2세가 주로 많이 기여를 했고 특히 성가를 보급하고 기보하는 데는 교황보다 샤를마뉴라고 하는 세속군주의 힘이 컸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여기 6세기 말경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 그렇게 성가를 통일하거나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도 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가는 박자와 마디 구분 없고 자유로운 리듬 가진 거 맞고 단선률 라틴어 가사 맞고 교회에서 주로 남자들이 무반주로 불렀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얘기들은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과서 악보가 범상치 않습니다. 바스카의 희생을 찬미하라가 실렸습니다. 예 이 곡은 뭡니까? 이 곡은 부속가입니다. 원래 부속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때 쓰는 알렐루야 뒤에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알렐루야 뒷부분에 멜리스마에서부터 독립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곡은 특히 11세기 위포라는 사람의 시와 노래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오 성가가 만들어졌다 혹은 기보되었다 하는 시기보다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레고리오 성가 안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그레고리오 성가가 한 번 정리가 됐던 거 기보됐던 게 9세기라는 이야기고요. 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건 그레고리오 성가가 아니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그레고리오 성가보다 평성가라는 말이 좋다라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것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고 교황은 6세기에 죽었는데 노래는 11세기에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헷갈려하실 일은 아니고요. 성가는 기본적으로는 가톨릭 예배의식에 쓰는 음악이다 라고 넓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태인의 파스카 축제 때 부르는 무반주 단선유 교회음악이다 해서 이렇게 끊으세요 선생님들. 유태인의 파스카 축제 하고 상관이 없죠 사실은. 저희는 이거 부활절 거예요. 부활절 부속가예요. 그러면 유태인 파스카 축제는 뭔가요 라고 하면 아마 제목이 파스카가 들어가다 보니까 파스카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유태인들이 옛날에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속제양으로 바쳤던 것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짧게 하시다가 약간 보시면서 어 이렇게 보시게 되신 거 아닐까 싶어요. 혹시 이거 읽으시고 잘못 읽으셔서 유태인 파스카 축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요. 착각을 하시거나 유태인의 파스카 축제를 기독교인들이 기념한다라고 읽으시거나 이렇게 되면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파스카라고 하는 건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을 뜻하고요. 기독교인들은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은 예수로 끝이 났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부활절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래가 검은사제들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르네상스인데요. 르네상스인데 저희는 보통 1400년부터 1600년 15, 16세기를 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빼고는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악곡이 이렇게 어려운 악곡이 압살롬 필림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나와서 저는 좋기는 한데 선생님들께서 외우실 게 많아져서 큰일입니다. 압살롬이라고 라틴어에서 쓰는데요. 저희 이 사람 이름이 압살롬이라고 우리 성경책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살롬 이렇게 쓰고요. 필리 기억하시죠? 필리아 딸 필리 아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라 그랬습니다. 필리우스 뭐 이런 단어도 쓰고 합니다. 압살롬 내 아들은 다윗이 아들을 잃고 흐느끼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교회음악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모텍트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내려가다라고 하는 가사 데센담이라고 하는 다사가 선율과 함께 내려가고 불협화음과 반응계 같은 걸 활용하고 있어서 가사 그리기가 나타나는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곡은 그럴 때 많이 인용되는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한 번 뭐 나왔었죠. 그래 서양음악사 비스무레하게 근데 그때는 뭐 독창곡 신뢰악곡 이렇게 나오더니 이번에는 음악사에다 놓고 악곡들이 다시 한 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세 번 도는 느낌이 있어요. 이 교과서가 여기 나온 곡 저기 나온 곡 해갖고 제법 많은 서양음악을 소개를 합니다. 사실 서양음악 위주로 봐서가 아니라 국악곡보다 서양음악곡이 훨씬 더 많긴 많았었습니다. 자 선생님도 여기 바로크 음악 바로크 음악은 기본적으로 내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과장된 장식 뭐 화려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수업시간에 잠깐 이 사람이 한오버 선제우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드리다가 이 사람이 영국 국왕으로 와서 뭐 뭐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 옛날 이야기가 교과서는 정말 친절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가에서 연주를 했던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이 곡들 홈파이프 알라 홈파이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알라 홈파이프는요. 악보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 악기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상음악 모음곡을 외워야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갈수록 대선입니다. 바흐의 브랜덴브로크 콘체르토 5번인데요. 브랜덴브로크 콘체르토는 합주협주곡입니다. 합주협주곡이고요. 이 합주협주곡인데 이 곡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합주협주곡의 중간중간 부분에 특히 뭐가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첸발로 합시코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특히 피아노 전공이신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피아니스트가 혼자 막 연주하는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독주협주곡이라고 머릿속에 코딩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고 합주협주곡인데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독특할 정도로 첸발로 독주가 좀 길게 나타나거나 완전히 혼자 나타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 라는 걸로 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은 아주 흔하게 들어보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고 나오는 바로 그 곡이고요. 교과서가 어찌나 친절하신지 바흐의 활동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아이젠아흐, 바이마르, 아른슈타트를 묶어서 하나 1기 이렇게 말을 하고요. 쾌텐 2기, 라이프치 3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요 활동 지역들을 잠깐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가 있어서 놀라셨을 뿐 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서 바로 그 시대 대표적인 작품을 주었습니다. 교과서에 똑같은 작품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앞에서도 모짜렛트 작품들을 좀 보셨을 텐데 고전주의 음악으로 들어와서 출처 드렸고요. 고전주의 음악에서는요. 플루사중주가 나와 있어요. 플루사중주 플루사중주는 도대체 악기 편성이 어떻게 되면 플루사중주야 하실 것 같은데요. 플루사중주 플루사중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로 연주가 되는 플루사중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루시 모짜렛트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악기여서 굉장히 고생했다 고민이 많았다라는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짜렛트 시대의 플루트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하여튼 일단 악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모짜렛트의 작품으로 레퀴엘이 나왔습니다. 모짜렛트가 최후의 작품이고 심지어 미완으로 남긴 작품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완으로 만든 작품을 제자 쥐스마이어가 완성했다라는 뒷얘기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진노의 날 빰빰빰빰빰 하고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악곡이죠. 그래서 진노의 날하고 눈물의 날 라크리모사라는 작품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서 보시기 어려운 작품들 많이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웅 교양곡은 되려 악보도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뭐 하실 건 없는데 저 여기다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1802년 베토벤이 두 동생에게 남긴 유서 앞에 교과서에서 바로 있었거든요. 아까 전원 교양곡 이야기할 때 하일리겐 슈타트에서 산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유서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내 목숨을 끊어버릴 뻔 했는데 나에게 작곡되도록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세상을 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개몽주의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딛고 일어나는 그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작품들이 그래서 상당히 영웅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편지 대목이 나오고 1805년에 영웅 교양곡은 나폴레한테 헌증할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황제의 즉위를 했다는 소식에 좀 실망을 했었다라는 뒷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악보는 많이 보시던 악보라서 별로 얘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편지 이야기 같은 것들이 나와서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 쓰이는 애는 요거입니다. 베토벤 현악사 중주 제14번 1826년 베토벤이 죽기 1년 전에 만들어진 후기 현악사 중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이죠. 새로운 양식을 실험하는 시기의 작품으로서 4개의 악장이 일반적이었는데 7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 극단적인 구성으로 40여 분 동안 악장 간에 쉼없이 연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악장을 줬습니다.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범위에서 베토벤의 현악사 중주 마지막 작품 이 작품 총 7악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을 이야기하는 교과서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의 3기 1813년 이후의 작품들은 대부분 상당히 사색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색적이라고 말만 해놓고 대부분 3기 작품을 소개할 땐 저희가 거의 언제나 뭘 소개한다 주로 9번 교양곡하고 장업미사하고 이런 걸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베토벤의 3기의 특징 굉장히 밀도가 있고 규모는 작지만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작품은 그중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작품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 관한 설명과 악보가 실려 있어서 좀 남다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넘기시면 환상교양곡 또 나왔어요. 저 그래서 이거는 말씀 안 드리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보시는 작품 이야기여서요. 그리고 어린이 전경이 나왔는데요. 슈만의 작품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슈만 하면 뭐가 있었다라고 해서 기억하십니까? 헌정이 나왔었죠. 교과서에 이렇게 여러 작품이 반복되는 일이 잘 없다고요. 자 어린이 전경인데요. 어린이 전경은 여러 개의 피아노 작품으로 구성된 피아노 소곡집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잘 아는 곡이 일곱 번째 곡인 트로이 메라이 즉 꿈입니다. 얘도 또 화성 분석하셔야 되는 곡이라서 얘도 퀴즈에다가 드릴 테니까 한번 화성을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널리 알려진 악국입니다. 그 다음에 교양곡 4번 브람스 작품이 또 소개가 되는데요. 아까는 브람스의 대학축전 소곡이었는데 이번엔 교양곡 4번을 줬는데 불행이도 악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악보가 한 개도 없어서 그냥 교양곡 4번이라고 하는 브람스의 교양곡으로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인 작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마지막 것만 하나 사악장이 파사칼리아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귀동량만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귀동량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족주의 음악으로 넘어와서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에서 슬라브의 민속적인 춤곡을 여덟 개씩 모아서 모은 곡을 두 개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민족주의가 뭔지 모르실 것도 아니겠고 드보르작의 이런 곡이 있다라는 정도야 그냥 읽어보셔도 되고 악보 보시면 될 거라서 저는 여기는 그냥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나온 건 인상주의예요. 인상주의는요. 교과서 설명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상주의는 프랑스 화가 모네의 해도지 인상에서부터 와서 모네, 마네드가 르노아로 같은 화가들에서부터 영향을 받았고 명확한 선이나 색채보다 순간적인 느낌을 화폭에 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이 시기에 상징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들레르, 베를레르, 말라르메 같은 상징주의 시인들은 논리적이고 지적인 내용을 거부하고 시적인 정서를 추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미술은 명확한 선이나 구도 같은 것을 거부하고 라고 했으니 기존의 것들과 멀어졌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상징주의로 내세웠는데 상징주의에서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내용을 거부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인상주의 미술과 상징주의 문학이 음악에서 인상주의 음악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춘악곡은 다른 교과서에 잘 없는 것이어서 또 저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두 개의 아라베스크라는 아라베스크 1번이 1번 중에 첫 번째 피아노 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라베스크 무늬도 여기 밑에 잠깐 그림으로 줬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슬람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특별한 형태를 그리는 것을 종교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학적인 모양들과 문양을 담은 장식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공예품이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걸 보는 것처럼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악곡의 설명이 잠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설명이 나오면서 이런 것도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요. 선생님들 온음음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이 악곡에서 온음음계라고 이야기할 것은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냥 온음음계 사용하지 인상주의에서 사용하지 하는 정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곡에다가 온음음계를 무리하게 적용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벨의 볼레로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라벨 볼레로는 워낙 많이 알려진 악곡이어서요. 특히 악기의 음색들 그리고 아주 작은 다이내믹에서 큰 다이내믹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악곡이다 라고 하는 것도 좀 한번 확인 정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빗이하고 라벨에 관한 소개와 대표작을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벨은 워낙 많이 보시게 될 거라서요. 자 그 다음에 표현주의 음악이 나오고 설명하고 설명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달에 올린 피에로도 좋습니다. 달에 올린 피에로가 예시로 나온 것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 보이고요.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절규, 문크의 절규가 소개가 된 것도 아주 적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실 악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와보시면은요. 줄 쳐드리고 총렬주의 음악 나오는데 음가와 강세의 모두 나왔어요. 음가와 강세의 모두는 1949년에 발표된 악곡이고요. 음 높이뿐만 아니라 음 길이, 샘 여림, 그리고 악센트 테누토 같은 것들까지 다 조합을 해서 만든 악곡이다라고 해서 메시앙의 초창기 총렬주의 작품 중에 대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곡은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분 33초 빈 5선치 보고 계시죠?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으면서 우연적으로 나는 모든 소리를 음악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곡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어렵습니다. 전자음악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들 중에서도요. 슈토카우젠의 연구 2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선생님들 예를요. 이 작품은 스튜디에라고 되어 있어요. 스튜디에가 공부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연구 2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거를 스튜디에의 S자는 에튜트하고 같은 기원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책 보시면 이걸 연습곡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럼 너무 좀 당황스러우니까 여기다가 전자연습곡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뭐 전자연습곡이든 연습곡이든 스튜디에든 간에 슈토카우젠의 작품이고 보시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발음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전기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전자적인 소리를요. 이 오실레이터로 지누스톤을 이라고 했는데 지누스 별거 아니에요. 사인파 있죠. 사인웨이브가 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렇게 하면 순음이라고 해서 아주 단조로운 삑 소리밖에 안 나는데 그것들이 여러 개가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소리들하고 비슷한 파형을 갖게 되겠죠. 그런 사인파들을 겹쳐서 겹치고 소음을 넣거나 왜곡을 시키거나 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재료가 되는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을 시키죠. 일그러뜨리거나 메아리치게 변화시킨다, 결합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으로 동시적인 울림을 갖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내가 어떤 주파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싶어라고 하는 일종의 설계도를 그리고 이것들을 엔지니어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도와주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높이, 음 길이, 음의 강도, 음색 같은 것들이 여기 있는 도형의 모양새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서 아 슈토카우즌의 스튜디에가 이렇게 만든 작품이구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과서 매우, 매우 매우 어렵게 나온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리 라일리의 인씨 라는 작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리 라일리의 인씨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컴퓨터 음악으로 바꿔서 연주했다라고 하는 현대 이거는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어서 C쪽 안에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든 미니멀 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테식 그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이 그룹은요. 한국 예종에서 만들어진 미디어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뭐 그 정도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국악사인데 이렇게 국악사 파트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보셔도 수업한 거에서 그렇게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좀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악사 부분을 그냥 좀 넘어오고 있는데 선생님들 여기 교과서 147페이지인데요. 교과서 없으신 분들도 얘만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다른 교과서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바르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바르간이라고 하는데 바르간이 뭔데 라고 하시면 얘는 발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2013년이니까 아주 최근이죠. 발해 유적지에서 원래 유라시아 초원 유목민들이나 사용했던 악기인 바르간이 출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해의 유적지에서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바르간이 출토가 되었으니 발해가 단순히 고구려 유민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유목민들의 문화도 함께 있었겠구나를 추정한다는 겁니다. 발해에 관해서 알려진 게 너무 없어서 발해하면 맨날 태상시, 발해금, 발해 교방 그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정유공주, 묘 이런 거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건 유목민들의 악기가 발견되었다 정도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를 좀 아주 없는 이야기 정도 다른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기 힘든 이야기는 조선 후기 음악 쪽에서요. 요거입니다. 심천가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판소리 부분 중에서도 되려 잦은 사람과 화초정차량은 제가 뛰어넘어갔었는데 아까는 창작구 같고 숙대머리를 보여드렸고요. 얘가 신봉사 눈뜨는 대목입니다. 신봉사 눈뜨는 대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소리 심천가에서 지금 그림은 거의 다 창극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판소리 대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악보 잘못 보시면은 약간 뭐 암행어사 출동하는 대목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가사 위주로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황후가 기가 막혀서 산후 주렴을 걷어버리고 보선발로 우르르 심황후는 심청이 이제 황후가 되었고요. 산후 주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내린 굉장히 비싼 발 보석을 달아놓은 발을 내리고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아이고 아버지를 외쳤다 뭐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꿈뻑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잠깐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실 거 요겁니다. 창작 국악곡인데요. 창작 국악곡 중에 정대석의 일출이라고 해서 아주 대표적인 검은고 독주곡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보시기에는 되겠습니다만 검은고도 하셨고 하니 한번 겸사겸사 이 악곡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출 표시 비슷한 것도 있고 문현철화 뭐 이런 표시들도 있고 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호의 축제, 원일의 신뱃놀이도 꽤 흔한 곡이어서 이런 악곡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YBN 교과서를 준비를 하면서 좀 걱정을 했던 건 구석구석 숨어있는 곡들이 상당히 중요한 곡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 없는 곡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그래서 아마 또 교과서 볼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 교과서는 악곡 때문에라도 한번 좀 일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드렸던 책에 있는 데서 표시를 해놓으셨다가 악보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이렇게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가 걸리면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라 지난번에 중학교 교과서 두 권 하는 것만큼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준비하는 게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번 주는 요구과서 하나만 일단 준비를 하고 다음 주로 수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과 비평 YBM 교과서 이번 주에는 이걸로 2시간 정도 수업이 나왔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그냥 악보 외우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